메르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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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메르띠 상대의 토르비언 원챔 미국인 토르비언 원챔 있어요 저기 아이디 보이죠 토르비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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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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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있습니다 제가 지금 메르띠 승률이 몇 퍼센트인줄 압니까? 메르띠 88% 무려 모스트 2입니다 이 판 끝나면 모스트 1이 되요 오케 이번 시즌 모스트 1 메르띠 메르띠 정크는 제가 부캐로 원챔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메르띠 메르띠 상대 토르비언 있으니까 픽 라인 들어야 되지 않나? 저쪽 토르비언 토탑 잘 안지워요 평타 졸라 잘 죽은데 평타 거의 거의 매크리 수준이에요 원거리에서 쪼는거 이거 괜찮나? 리퍼매크리 거의 우리 윈스턴 설 수 있겠죠? 안되면 안되면 빼셔야죠 안되면 빼셔야죠 상대 라인 메르띠 메르뿠 상대 라인디바 라인디바오그 3텡 2힐이 아닐수도있죠 2힐이 아닐수도있죠 어 우리 파라있구나 파라 못봤네 우리 솔루시 하고있었는데 지금 로드 힐 밴 로드 힐 밴 로드 힐 밴 로드 힐 밴 치유가 필요합니다 어 라인 돌집 빠졌다 방패 깨버려요 로드 힐 로드 힐 로드 힐 로드 힐 로드 힐 오케이 오랜만에 파르시 한번 해볼까 파르띠 파르띠 로드 힐 에캐피 이렇게 세 apprentices 이곳ov 라인 힐 육세 부활 아직 80%입니다 저는 구역 로드 힐 도로 tampoco 타임 찢는다아 오오 토르 위원 우클릭 딜렀는가봐 파란이 뒤에 으허허허 찢는다 아니 앞에 됩니다 out 메카 필 안녕 계속 밀어붙여 파로 잘 쏘시는데? 아 내가 마무리 와야돼 허허허허헣 보상 솔저위 위장 화괴 아니에요? 솔저위 있어 솔저위 위장 와이프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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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탑이 있는거 어 오! 졸라 잘 싸 터르비아 안되지? 터래식 꿀젤 너프너프너프 터래식 꿀젤 내려가 터나 잘 쏘는데? 터말라 혼자라구 파르실라서 포탑 삭제되는데? 솔더 공 드릴게요 기다려봐요 잠깐만요 솔저님 죽는다 디바 메타버니 표시 중이야 어! 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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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토르 빡쳤다! 토르 빡쳤다! 오! 우리 메르티도 넣었다 목표 디디디디디디디디디 루시우 뒤에 루시우 아 하세요 주먹 들어갑니다. 루시우 뒤에 있어요 부활 있어요 어 솔져 솔져 안물 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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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르 뒤에 토르 어 토르 너무 잘 잘 써 내면의 힘을 폭발시켜라 방을 운송중입니다 절단을 깔시오 소일져 아니 메달이 킬 메달이 없는건 화물에 있어도 될까요 메달은 파라가 다 들고 왔을 것 같은데 킬 메달이 킬 메달은 파라가 들고 왔을 것 같지 아 딜은 제가 딜은 또 솔져가 기가 막히게 근데 저 거의 파라한테 붙어있었는데 홓 토르 틀 ᕗ 상대의 공토로 넣을 텐데 근데 토르한테 공 불 퍼 주면 포탑 딜은 안오르죠 안오를걸요 그거? 음.. 오르면.. 오르면 공속도 빨라져서 좀.. 사귈 것 같은데? 예.. 도르.. 도르 궁 쓴 상태로 도르한테 박아놓으면 거의 한 3인분 할텐데? 도르 아드로 얹어서 거의 3인분 할텐데? 체력 800짜리 어 이거 그러면 내가 이거 솔저 빼야되나? 아 솔저 있어야될텐데? 어 바꾸셨네요 파라님이 바꾸셨네 네 투투투투투투 뭐야 우리팀 왜 토르 비어있어? 예 이건 아니야 근데 여기 토르 좋아가지구 오케이 오케이 네? 닌지한테 공밥 퍼주면 포창 던지면 번개에나가요 어 진짜요? 번개 번개 그래요? 네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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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왜 cannabis rods 쓰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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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 말도안 prod 아 내가 떨어졌는데 이거 Tina 어언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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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안 돼 내가 끌려 아니 우리 힐러 없어 힐러 없어 버티고 있어요 톨빈 님 가요 톨빈이 왔어요 톨빈 님 힐 고정 톨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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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호그 품 핀데 힐 힐 힐 힐 힐 힐 힐 겐지 겐지 상대 겐지 겐지 윈스턴 디바 완전 들어오는 조합이다 메르시쓰니까 완전 조합 바꾸는거 보소 라인님 조심해요 혼자있어요 왼쪽으로 디바 덮쳐도돼요 겐지 뒤에 나이스 남탄에 디바 누구 궁 누구 드리지 디바나 솔저님 드리면 될거같은 솔저님 궁 없어도 충분히 쓸만할걸요 토르 포탑 오오 포탑 3차 3차 3인 포탑 토르 용왕로 아 진짜 나한테 드럽게 물러오네 우리 하나 죽는다 제발 아 내 시종은 죽지 않아요 나노 강아지를 쥐여있다 호그 1벤 공격받고 있어 호그 1벤 호그 1벤 호그 오른쪽 나이스 공격력을 올려주세요 토르 왼쪽 토르 왼쪽 토르 밤새 아래 토르 밤새 아래 토르 들리는데 겐지 위에 있어요 겐지 2층 아아 죽는다 윈서 진짜 거지같은 놈 이거 우리 뒤에서 푸는 게 없어요 방병 윈서 방병만 푸시면 힐 주는데 멜렛이 없어요 멜렛이 없어요 멜렛이 없어요 아 메르치 안에 명중률이 안 뜨는구나 윈서 방병이 있는데 함을 좀 빼도 돼요 워리움 웨덱 강해제리 이거 우리한테 안 깨움 어디가 아프세요 뭐야 다 잡으시는데 뒤에 원숭이자요 뒤에 호그까지 뒤에 호그까지 원숭이 힐벤이요 2층에 겐지 2층에 겐지 힐 힐 힐 힐П 힐 힐 힐 힐 호그 힐 왼쪽 2층 저거 살리러 가야돼 안살려도돼요? 아 진짜 2층에 호구 2층에 호구 호구 너프 너프 조심 상대 메르시 조심 뒤에 디바 뒤에 도로 디바 딘삼필 도로 디바 적은 1팩 와 메르시 근데 꿀잼 혼자 생존 게임하는 느낌 우리 너버 앞에 그 뒤에 뭐 있었는데 어디갔죠? 제가 메르시 진짜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안썼던 건데 시즌2에는 메르시 버프되고 너무 좋아졌어 사기야 사기 뒤에 뒤에 메르시 뒤에 메르시 뒤에 메르시 왜 왔지? 뒤에 메르시 왜 왔지? 저는 처치 말끔히 치료해드릴게요 뭔 제랄 해도 질 것 같지가 않다 우리 우리 잔다 갈게요 기다려봐요 뭐야 아예 있고 막혔다 그래도 안 나오는데? 못 나오는 거 아닌가 안 나오는 거 같은데요? 다운을거 같은데 흐하하하하하 어허 메르시 뭐할 죽어요 아 킬 무단이 없어 첫 소름까지 짜들려야 돼 저 다른 팀으로 만들 것 같은데? 뭐야 디 saker 파티가 아냐 오오오 5인공 미쳤다 라인 진짜 메르신 버프 때가 너무 좋아졌다 살기가 너무 쉬워졌어요 이전에 비해서 이전에 살기 진짜 어려웠거든요 오히려 디바를 못 쓰겠어요 디바 예전 있잖아요 제일 초창기 매트릭스 미친듯이 쓸 수 있었던 때 있잖아요 그때가 더 쉬운 것 같아